자 이쪽으로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 이쪽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 가시는데요. 도대체 이 사진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자기 전에 보고 주무시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부탁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공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예매천하 블로그에 두기있어 주세요. 달성년 천에서 덧불리지단 빛나파끈이 주차제서 블로그 해가 상관없어요. 안 됐으면 안 됐으면 슬퍼져요 슬퍼져요 슬퍼지net이 auso Uluga 영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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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많이 아 여기 여기 오케 박네 두 번째 두 세요 공연 있게 버릴 거면 택석에 다 버린 말고 사람만을 천천여게 버려 두 세요 모두 생일 하세요 생일